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평균키가 제일 큰 나라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세계 평균키 순위 1위 나라는 어떤 나라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전세계 남자 평균키 탑10입니다 10위 체코 180.3 9위 크로아티아 180.5 공동 7위 독일 아이슬란드 181 6위 세르비아 182 5위 노르웨이 182.4 4위 덴마크 182.6 3위 몬테네그로 183.2 2위 네덜란드 183.8 1위 보스니아 183.9 한국은 173.5로 45위를 기록했고요 일본은 63위, 중국은 83위, 북한은 8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세계 여자 평균키 탑10입니다 10위 크로아티아 166.3 9위 노르웨이 167 8위 체코 167.2 7위 슬로베니아 167.4 6위 리투아니아 167.5 공동 4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167.6 3위 벨기에 168.1 2위 덴마크 168.7 1위 네덜란드 169.9 한국은 161.1로 46위를 기록했고요 중국은 69위, 일본은 75위, 북한은 88위였습니다 최근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평균키가 8.5cm가 커지면서 아시아 국가 중 평균키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 평균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순위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